다름이 좋은데요? 네, 완전 진짜 감동이에요. 아, 지난번 거리에서 모델을 서줬던 그 아가씨. 처음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실 줄 아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게 사진 몇 장 찍는 거라서 그냥 했는데 정말 이렇게 깜짝 선물이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림을 받은 사람의 감동이 할아버지에겐 더 큰 선물이다. 할아버지, 꿈이 있으세요? 꿈, 바로 이런 일이 꿈이야.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을 즐겁게 해줘요. 욕심가 되잖아. 대구 시민들 다 그리고자 씁니다. 그럼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을 생각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을 만들어내는 이 혜호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 그래, 저거 누구예요? 그래, 그래. 소피 학생, 이 그림 보고 꼭 연락줘요. 내 핸드폰 번호는 010 소피 학생, 이 113-3333으로 꼭 전화 주이소이. 매일 아침 이 길을 나섭니다. 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할머니이시죠? 아가야 부모. 우리 아가야. 아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하는 그 순간에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얼굴이. 벌써 8년째 단 하루도 걸은 적 없다는 할머니의 외출기. 할머니들이 손주 많이 봐주시잖아요. 이게 다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들어선 곳은 한 병실. 그곳에는 머리 한쪽이 움푹 패인 한 남자가 있었다. 얼마에 이해봤지? 아이고, 많이 먹어졌구나. 우리 아가야. 아가야지. 꽤 심각해 보이는 함몰부위. 왜 오늘 머리는 왜 이렇게. 아이고, 수술을 몇 번을 해가지고. 머리 수술을 몇 번을 해가지고. 누가 일어났어? 아가야를. 할머니는 이 남자를 돌보기 위해 매일 이곳을 찾아온다고 했다. 장모님이고 사위고. 네? 친아들이 아니고? 장모고 사위야. 아이고, 우리 아가야 사오지. 사오. 네? 우리 사오야. 사오님. 알았지? 그래. 놀랍게도 할머니와 남자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 뼈가 없는 거예요? 뼈 없어요, 여기는. 뼈를 셋 쪽에 요리 한 번 하고, 또 요리 한 번 하고, 요리 한 번 하고. 여기는 물렁물렁이야, 여기는. 여기는 물렁물렁이야. 저희가 말하면 잘 알아듣나요? 응? 알아들어요? 알아, 몰라. 이 말기는 알아듣는 거 잘 보잖아, 그래도. 그, 저희 말 알아들으면 눈 깜빡 한 번 해주세요. 네? 깜빡 두 번 해주세요. 말 알아들으면. 두 번. 한 번 더. 한 번 더 해봐. 식물인간 상태의 여느 환자와는 달리. 아, 알아들으시는. 이름 맞으면 눈 두 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설철조. 맞으면 눈 깜빡깜빡 두 번. 작은 움직임과 표정의 변화를 보이는 사위 철조 씨.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걸까. 전 교통 동맹류 파열. 어, 뇌출혈이죠. 이 부분이 터진 거예요. 터지면서 뇌속으로 이제. 아, 여기. 여기가 터져서. 한 번의 수술 이후에도 계속된 위급 상황. 철조 씨는 무려 4번의 뇌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몇 부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건가요? 지금 환자 나이가 나이에 비해서 영유아 수준이니까 거의 가능을 못 한다고 봐야죠.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남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 딸아이의 든든한 가장이던 사위는 결국 한 살배기의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다. 물론 나가기 아름다운 장비를 손으로 runway 큽니다. 구매